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와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려고 저희 집이 연립주택이거든요. 문을 여니까 입구에 분비물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똥을 싸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3층, 2층, 1층까지 아마 보니까 문이 열려서 고양이가 들어왔다가 원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단에다가 계속 그냥 1층까지 그래서 제가 양복을 입고 물티슈를 가지고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밑에까지 닦는데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러 나오는 길이었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들이 예배 시간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말씀으로 닦아내고 또 지나왔던 시간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우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23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리고 본문이 화면에 뜨죠. 또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다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계배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요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급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루마라 해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요하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요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 다음 세대에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가끔씩 서면 항상 이렇게 떨려서 여러분은 저의 떨림과 상관없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기대요. 먼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좀 해주셨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참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한 수반에 온전히 모여서 드리는 수련회를 모든 교육부서가 가지기가 지금까지 어려웠죠. 하지만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각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부담감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청년부 수련회가 그 포문을 잘 열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잘 열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주시는 분명한 마음은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수련회를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수배 청년들만 함께 하지 않고 성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이 함께하는 수련회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8년 전 사진입니다. 8년 전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은 청년들이 다 됐죠. 아이들과 함께 가덕에 단기 성교를 갔을 때 사진입니다. 이때에도 카자흐스탄, 남아공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 자녀들과 그들도 그때는 중고등학생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수련회를 단기 성교, 가득 단기 성교라고 명칭을 하고 삼박사회를 가졌었죠. 그리고 중고등부가 그 해 겨울에 카자흐스탄 단기 성교를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의 단기 성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홉 번의 YM팀과 외국 팀들이 한숲에 2년 동안 그때가 심소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참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번 우리 수련회 때인데요. 이때에도 남아공 그리고 한국 YM에 있는 우리 청년 그리고 가득교회 목사님의 자녀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인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음 세대들을 통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숲 공동체가 특별히 한숲의 다음 세대가 어느 때에 있는지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 때에 있는지를 알고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느 때에 있냐면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번역으로 제가 올려두었는데 위에 이제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도를 보면 지금 있는 지역이 내곁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내곁 지방은 가나한 땅의 남쪽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남부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한 땅의, 그 장나한 정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는 그것이 다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에 들어갈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다음 세대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을 종복하며 다스릴 공동체로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나한 땅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남방에 그하는 가나한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가나한 남부로 이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마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충분히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독특하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고 아침마다 무엇인가 신기한 것이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시 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아주 위협적인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랏 왕이 먼저 포로를 잡아가며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레굽 2세대의 공동체의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그 성급들을 다 멸하겠다. 이제 약속하신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루마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그 성업들을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으로 들어갈 추레굽 공동체 2세대 하나님이 그 땅을 밟으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지도를 보시면 가나한 남부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 길에 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한 남부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애돔 왕이 애돔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전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내용이 애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인 18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돔 왕이 대답하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애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애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돔 땅으로 직접 건쳐서 가난 남부쪽으로 해서 가난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그 우회한 길이 홍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가봤던 길입니다 그게 민숙이 14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라긴과 가난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게 언제냐면 40년 전입니다 40년 가난 정탐의 불신앙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난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40년 동안 들어가는 그 길로 보냈을 때 그때 홍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국 2세대가 오늘 다시 40년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갔던 그 홍해 길을 그들이 애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생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아마 수원 신갈로 고속도로로 들어올 때 가끔 경험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원 신가를 타다가 들어오기 전에 고속도로로 타다 보면 항상 대전과 서울로 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대전과 서울로 가다 제가 초반에는 너무 실수를 많이 했는데 대전으로 빠져야 됩니다 2차선을 타고 그런데 이때 서울로 빠지면 이제 서울을 한번 갔다가 와야 됩니다 한참을 그러면 다시 갔다가 또 다시 꺾어가지고 와야 되는 길이죠 제가 한번 잘못 타서 아차하다가 서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엄청 돌아와야 되니까 급하게 또 다시 검색을 해가 빠른 길을 검색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한 시간을 넘게 한참을 돌아서 집을 조금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한참을 돌아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냐면 짜증이 나고 마음의 조급함도 이제 곧 다 왔는데 그 길을 잘못 봐가지고 잘못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괜히 뒤에 있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조용히 하라고 내가 지금 신경질이 나서 이걸 빨리 가야 되는데 맞죠 빨리 가고 싶은데 먼 거리를 갔으니까요 그런 적이 제가 아마 한수비열라산 초반에 참 많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가난한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에동왕이 막고 있고 또 그 길을 갔는데 40년 전 그들에게 기억이 좋지 않은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세번역은 이렇게 나오면 세번역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걷는 동안에 사람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딱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점점 멀어지고 다시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무척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가면 너무나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서 우회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는 길을 멈춰야 할 때도 있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조급해지기도 하죠 저도 참 많이 돌고 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기까지 참 많이 돌았습니다 참 많이 우회했습니다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분도 너무 많았죠 저를 아내가 사랑해 준 건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길을 갈 때 마음이 상할 때 조급할 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불편과 원망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때 당시 죽었었거든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항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불평과 원망을 그들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가 2세대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2세대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제가 보통 성경을 설교하거나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번역본이나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참조하는데 그중에 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각색해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 내 말이 들리시오? 나는 지금 만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 지금 만나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요 나는 30년 동안 매일 매일 만나를 먹었어 그 놈의 만나 보기만 해도 메스 꾸어져요 나는 수만 번이라도 말할 수 있어 우리는 이 보잘것 없는 음식에 진저리가 나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만나는 처음은 하나님의 손길이오 은혜였지만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은혜를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다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칠순이셨는데 상주에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우리 어머님 형제분들이 상주에 아주 많이 살고 계십니다 많이 살고 계신데 형제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거의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를 훌쩍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날은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모두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시고 계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성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또 우리 삶의 주어진 직장 또 우리 삶의 주어진 직장 삶의 터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고 삶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광야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앞을 목전을 두고 돌아가는 그들 안에 그동안 감사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조치가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이 불뱀은 바로 독사를 말합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가 원래 불타다라는 뜻이 있는데 당시 독사들이 이걸 물었을 때에 피부가 불타는 듯 하였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뱀들은요 대부분 제가 불뱀 독사 쳐봤거든요 대부분 야행성입니다 야행성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불뱀들이 이 장막 사이로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물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리저리 피해 다녔지만 뱀들이 더욱 몰려왔고 밤 사이에 장막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숙이 26장에서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바로 가나한 땅을 앞에 두고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때 인구조사의 숫자가 나옵니다 민숙이 26장 5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60만 1730명 그런데 보통 당시 이스라엘의 개수의 원칙은 남자들만 개수했고 그리고 남자 20세 이상의 숫자만을 개수했습니다 상상해보면 그러면 불뱀에 물린 인구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20세 이상이 최소 60만 명이라고 해도 불뱀들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 장막 곳곳으로 들어와 그 불뱀이 그 모든 사람들이 물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절박한 상황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도 갑자기 나타나 물리는 일들이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죽음의 공포가 그 순간 가득했습니다 가나한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어려움을 왜 불뱀들을 보낸 것일까요? 먼저는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과 입에 있었던 그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곳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것들은 바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숙이 21장은 그래서 마지막 불평입니다 이 이후로 가나한 땅을 들어가 정복하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평은 없습니다 오늘 이 분문 속에서의 불평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한숲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불평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고 반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최근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고백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또 한수배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결국 오늘 7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확히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뱀들이 떠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방법이 뱀들을 떠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불뱀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9절에서는 그것을 노뱀 세번역에서는요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최소 60만 명이라고 해도 그 인구가 다 보려고 하면 아주 높은 곳에 뱀의 형상도 아주 크게 그것을 장대에 달고 그리고 올렸을 때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린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뱀은 그들을 물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곧 숨이 멎을 때까지도 갔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주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주시는 생명이었습니다 노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에 살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믿고 바라보는 순종을 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잠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각 개인이 모두 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그 개인이 살게 된 것입니다 불뱀에 물리지는 않았지만 물릴 것이라고 여겼던 많은 이들도 그 순간 모두 다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신음소리 속에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몸이 회복되는 순간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죄를 리우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고 있는 순간 생명이 그를 감싸고 다시 온전하게 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 아내가 아플 때 병원을 갈 때마다 제 아내 참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만 되면 병원을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거든요 일주일 뒤까지 작은 죽음의 공포가 제 머릿속을 흩뜹니다 하지만 의사 한마디 말에 다시 안심하게 되죠 그런 부족한 연약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의 대부분이 그 죽음의 공포에 입사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에 불병이 그들을 물었지만 주님은 그 변들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노뱀을 장대 위에 다는 순간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겠느냐 홍의 길을 간다고 불평과 원망을 했느냐 매일 주는 만나를 당연하다 여기며 불평과 원망을 했느냐 그 불평과 원망을 끊어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해라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때 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소망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믿음과 고백과 순종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수배 다음 세대 아니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 또한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죠 언제나 이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부족함을 저는 잘 압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도 이런 설교를 할 때에는 저는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불평고 원망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참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한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팔기로 원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시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유에서 2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불편과 원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이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설명료리 areas eze 象